자, 우리 체다. 낯선 큰 개 만나볼게요. 아휴, 체다. 두발 서기. 자, 낯선 큰 개 만났습니다. 자, 둘 다. 거의 처음에는 관심이 없네요. 네. 둘이 가깝게 마주했는데 둘 다 별 관심이 없어요, 지금. 체다는 두발 서서 돌아다니고 사람 할 때 관심이 있고. 아휴, 너희들 서로 인사 좀 할래? 네. 뭐야,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. 네, 이제 체다. 잠깐 푸냄새를 맡았고, 큰 개 냄새 맡고. 체다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, 저 두발로 그냥 서서 사람한테 안기는 것만 좋아하고. 이리 와봐. 걔한테 관심이 없어. 이리 와봐. 응, 이리 와봐. 걔한테 가기 싫대요. 사람하고만. 오케이.